헤어라인이 점점 줄어들어 치료법을 찾는 미국 남성들의 의료 관광지로 트리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이 일반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모발 이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제 모발보건수술협회에 따르면 모발 보건 시술의 세계 시장은 2012년 19억 달러에서 2021년 4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비용은 여전히 높습니다. 모발 보건제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 모발 이식 비용은 7,5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모발 이식 때문에 트리케를 방문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 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미국 의료 관광객들은 병원에서 모발 이식 비용을 대약 3,500에서 8,000달러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리키의 국영 의료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50만 명 이상의 의료 관광객이 트리케를 방문했으며 약 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키의 의사들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모발 이식을 시작했으며 많은 경험과 가장 현대적인 시술 방식 및 트리키의식 환대가 이 나라를 시술을 위한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CDC는 미용 관광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시술에는 복부 성형술, 유방 확대술, 눈꺼풀 수술, 지방 흡입 수술, 코 성형술도 많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자 냉동,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미국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이 공인된 시설에 가지 않기 때문에 미용 시술을 위해 해외로 가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는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를 해외에서 찾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숙련된 의사를 찾아도 환자가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의사와 시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DC는 올해 초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90명 이상의 미국인이 성형 수술을 받고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비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경제성 추구를 위해 해외로 떠나는 의료 관광이나 화장품 관광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모발 이식은 이식 시간이 적고 인체에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수술 방법인 최소 침습 시술이지만 환자는 여전히 시술을 수행할 숙련된 의사를 잘 선택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WKTV 뉴스 안혁입니다.